가지가 요만해 응? 해갈디 가지 요만해 가지가 얼마나다고? 가만히 가지가 요만했다는게 갓 찢고 따란게 찢고 따라고? 그려 니가 심은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안심었는데 배꼽 심었더니 뽀얀해졌네 저쪽 왼쪽 여긴 작은거 달렸고 저쪽 그치 고기 오 실하게 생겼네 그치? 잘라 자르지 자른거지 지금? 이렇게 요새우광파사 딱 잘랐어 이렇게 큽니다 왕이죠 왕 대박이야 대박 이쁘네 니 갖고 들어가 이제 응? 갖고 들어가 한번 털어봐 먹어 배꼬 안돼 안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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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어 먹어 맛있는거요 물만 빨아봐 물만 핥아먹는거 저 먹는거 오늘 먹으면 안되네 먹어 물 핥아먹고 있어 물 지금 지금 배꼬 먹으라고 한게 물만 핥아먹고 있어 엄마 엄마한테 보여줘 내가 배꼬 내가 배꼬 보고 먹어 그랬더니 여기 물만 핥아먹고 있어 그래? 이따 거시기 볶아먹어 응 볶아먹어야지 볶아먹어야지 가지가 예쁘게 열렸어요 시랍니다 나중에 볶아먹어야겠네요 나중에 볶아먹어야겠네요 나중에 볶아먹어야겠네요 나중에 볶아먹어야겠네요 배꼬 잘자 안녕 안녕